세조의 업적 중에 군사제도 정비부터 볼게요. 세조는 군사제도에 굉장히 많은 업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오의제를 실시한 거거든요. 오의는 조선 전기의 중앙군이고 오군영은 조선 후기의 중앙군이죠. 그래서 세조는 중앙은 오의제로, 지방은 진관체제로 개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으로 왕이 됐기 때문에 세조가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제도와는 좀 다른 자기 입맛에 맞게 개편을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조가 지방은 진관체제를 실시했다고 했죠. 진관체제는 소규모 진이 주관하는 체제예요. 그래서 세조 전에는 국경과 해안, 중요 지역에만 대규모의 영진군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외국, 이런 어떤 이민적 방어를 막기 위한 게 최고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세조 때가 되면 이민족 침입 이런 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규모의 영진군보다는 군현 지역 단위의 소규모 방어체제를 만들어서 이 진에서 책임지고 자기 지역을 방어하는 이렇게 되다 보면 소규모 전투에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래서 진을 큰 주진이 있고 거진이 있고 소규모의 진이 있고 이렇게 진이 여러 개가 중첩되어 있는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왜 진관체제를 만들었냐. 이 진관체제는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난과 같이 소규모 전투에선 유리했거든요. 근데 이 세조가 비정상적으로 왕이 되다 보니까 각지에서 난이 일어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이시의 난 이런 게 이제 일어나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소규모 진관체제를 설치를 해서 난이 일어나면 바로바로 그냥 진압할 수 있도록 진관체제를 설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조가 중앙군은 5위, 지방군은 영진진관체제로 바꾸면서 그 군사제도도 개편을 했는데 그게 바로 법법이에요. 그래서 조선 초기 처음에는 양인개병제였어요. 양인개병제. 양인이면 모두 병사가 되는 거예요. 좀 현실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양인이 다 군사, 군대 갈 수는 없고 모두가 군인하면 소는 누가 키우냐. 이게 보면 누군가는 군인에 적합하고 누군가는 농사짓는 데 적합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돼서 이 양인 중에서 정군, 이 사람은 직접 군대 가는 군인이 되는 거고요. 정군과 보인으로, 보인은 보조한다. 이런 얘기고 정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군과 보인으로 이렇게 묶는 거를 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보조하는, 그래서 보조하는 사람이 있다. 정군, 군인이 있으면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있는. 이 정군과 보인으로 돼 있는 게 보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진관제체제를 실시하면서 진을 더 많이 만들었잖아요. 수규모의 진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어떤 군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태종 때는 인보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군사제도가 아니고 인보는 각 집집마다 10개, 몇 개로 단위로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할 수 있도록 이거는 태종 때는 발음은 비슷해요. 인보법. 이거는 오가작통법의 전신으로 인보법이 있고 세조 때는 군인 차출하고 이런 거에 써먹는 보법을 제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조 때 팔방통보라는 화폐를 주조를 해요. 이 화폐의 특징이 유사시에는 화살촉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기 위해서 팔방, 방이 8개라고 생각을 할게요. 집에 방이 8개면 방을 놀리면 안 되겠죠. 남는 방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팔방, 방이 8개면 방 놀리지 말고 세조, 전세 줘라.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팔방통보는 세조 때 만들어진 거다. 왜? 팔방을 보고 아? 방이 8개야? 아 그럼 세를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셔서 세조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화살촉으로도 사용됐다는 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게 팔방통보는 돈으로 쓰인 것뿐만 아니라 사방, 팔방으로 다양하게 활용됐다. 팔방이 있으니까 사방, 팔방으로 다양하게 활용됐다. 어떻게? 화살촉으로도 쓰였다. 이렇게 생각해서 팔방통보에서 팔방을 보시고 아 팔방? 사방, 팔방? 아 다방면에 활용했는데 아 그게 화살촉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조는 조선정기의 군사체제의 뼈대를 마련했습니다. 중앙은 오이제로, 지방은 진관체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돈도, 돈을 화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군인, 군사와 관련된 업적이 많더라. 세조 때 원상제라는 걸 채택을 해요. 원상제가 뭐냐? 이 어린 임금이 직위했을 경우에 재상들이 임금을 보좌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세조가 죽고 19살에 어린 예종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조가 어떻게 하겠어요? 죽기 전에 한명이나 신숙주 등의 재상들이 어린 임금을 도와서 정사를 돌본 거예요. 그래서 원이 집원이에요. 집에 상은 재상이에요. 그래서 집에 재상이 있는 거예요. 집에 재상이 있으면서 이 어린 왕을 도와서 정치를 했다. 이게 바로 원상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조 아들 예종도 19살에 죽죠. 그런데 예종이 또 일찍 죽다 보니까 뒤이어서 성종이 왕이 됐는데 성종은 12살에 죽이에요. 그래서 성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예종에 이어서 성종 때도 계속 원상제가 계속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조가 계유정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막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벌 받은 게 바로 뭐냐 아들들이 다 단명을 했어요. 첫째는 더 어렸을 때 죽어서 왕도 못해보고 죽었고 둘째 아들은 즉위하고 1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들들이 일찍 죽으니까 원상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조 때 강경도감을 설치를 합니다. 강경은 간이 발간하다 할 때의 간이에요. 경은 경전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불경을 가능하는 곳이 강경도감이에요. 그래서 세조는 말년에 피부병 등으로 굉장히 고생하면서 불교에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거든요. 세조가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말년 되면 과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후회해요. 몸도 아프고 피부병 걸리고 아들 죽고 이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서 죄책감도 커지고 불교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서 불교에 의지를 하면서 불경을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강경도감이 세종 때 세조 때 설치됐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세조는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에요. 왜 강경한 사람이냐. 조선시대 때 강경한 사람 하면 태종과 세조가 있어요. 다 누군가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태종은 배다른 동생, 세자 방석을 죽였어요. 하지만 왕권을 장악하고자 반란을 일으킨 친형, 방관을 살려뒀어요. 배다른 동생을 죽였어도 친형은 못 죽였어요. 그런데 세조는 어떻게 했냐. 친동생인 안평대군도 왕이 되는데 방해되니까 안평대군이 단종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죽인 거예요. 그래서 태종과 세조, 젊었을 때를 비교해보면 세조가 더 강경한 인물이었어요. 왜? 자기 친 동생도 죽였으니까. 태종은 친형은 차마 못 죽였는데 세조는 친 동생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다. 그래서 세조가 정말 강경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 강경한 사람이라 강경도감을 설치했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러니까 젊은 날에 너무 강경했기 때문에 세조가 말려내는 죄책감도 굉장히 커서 괴로움을 많이 괴로워했다. 세조는 원각사와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건립을 합니다.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고려 말에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탑은 다 홀수탑이에요. 3층 석탑이 많잖아요. 다 홀수탑인데 외국 영향을 받은 탑이라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 경천사지 10층 석탑 이게 이제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외국의 영향을 받아서 짝수인 10층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조카 죽이고 왕이 된 세조는 말년에 피부병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설화가 내려와요. 꿈에 단종어머니가 나타나서 세조한테 침을 뱉었는데 그 뒤 피부병을 앓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서 불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경도감 설치해서 불경도 가능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원각사와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세조가 만들었다. 이것도 외우기 위해서 원각에 집중을 할게요. 원각, 이 깨달았, 각이 깨달을 각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원한을 깨달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조가 죽은 사람의 원한을 깨닫고 죄책감에 지은 절이 원각사고 지은 탑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그래서 원각에서 아 원한을 깨닫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아 말년에 죄책감에 괴로워한 세조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려 때 광종도 귀족들을 굉장히 많이 죽이고 죄책감에 말련되면 관촉사 석조미륵보사를 세웁니다. 세조는 원구단을 설치해서 여기서 제천행사를 거행을 해요. 그래서 이 제천행사 원구단에서의 제천행사는 고려 성종 때부터 조선 세조때까지 원구단에서 제사를 지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자주적인 모습인데 무슨 뜻이냐. 제천행사는 하늘의 자손인 중국만 시행이 가능해요. 원래 우리나라는 제천행사를 못 지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고려 성종부터 조선 세조까지는 중국 눈치 안 보고 자주적으로 원구단에서 하늘의 나도 하늘의 자손이다. 이러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어요. 세조 그 다음부터는 중국 눈치 보느라 신하들이 반대해서 조선에서 원구단에서 제천행사를 지내지 못합니다. 그랬다가 뒤에 가면 고종 때 고종이 광무개혁을 하면서 그때 다시 왕의 권위를 자기는 천재다 천왕이다 이렇게 황제다 이렇게 하면서 고종 때 다시 원구단에서 제사를 지내게 돼요. 자 원구단 설치가 세조 때라는 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세조는 원이 들어가는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의 원한을 많이 사고 원한을 깨달았기 때문에 세조는 원 들어가는 업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원상제가 있죠. 그리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있고요. 원구단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원에 들어가는 게 많더라. 그래서 세조는 원한을 많이 사서 원자가 많다. 원상제, 원각사지 10층 석탑, 원구단 이런 게 있더라. 그리고 세조 연도함기를 볼게요. 세조는 1468년까지 왕을 했어요. 그래서 468 이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468을 외우기 위해서 468라고 생각할게요. 세조 때 사육신이 배신을 했잖아요. 단종 보기 운동을 꾀했고 그래서 세조가 사육신들을 다 죽였는데 처음에는 사육신의 배신을 알게 되고 처리 방안을 고민한 거예요. 그때도 의견이 두 가지로 갈렸어요. 하나는 그래도 468을 죽이는 건 좀 아니다. 그러면서 세조한테 사육신을 감방에 가두고 이 사육신들을 사육하자. 그래서 정신을 개조하자. 이걸 사육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육신을 사육하자. 사육파. 그리고 한 명의 같은 사람은 무슨 소리냐. 후원 없이 그냥 죽여버리자. 그래서 사형파. 사형파와 사육신을 사육시키자는 사육파. 두 개로 나뉘어졌다. 그런데 결국은 한 명의 말을 듣고 사형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세조는 죽는 순간까지도 아 이제 말년에 죄책감이 드니까 죽는 순간에 아 사육신을 사육할걸. 그래서 사육파 말을 들을걸. 이렇게 후회를 했다. 이 스토리를 생각하셔서 아 사육신이 죽을 때 아 사육파 말을 들을걸. 해서 사육파. 이걸 외우시면 됩니다. 세조 정리를 해볼게요. 자 태종업적과 비교해서 봐야 돼요. 비슷하니까. 육조 직계제를.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고요. 유향소를 폐지했어요. 지방에서 양반들이 무슨 일을 할지 반란을 일으킬지 뭐 할지 모르니까 태종, 세조 다 유향소를 폐지했고요. 인지의와 규영을 발명했습니다. 태종은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숨겨진 땅을 찾았다면 그 땅에 대해서 정확한 측량을 하기 위해서 인지의와 규영 다 땅을 측량하는 기구예요. 인지의와 규영을 발명을 해서 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세조, 세금조, 세금조 이렇게 세금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 판을 짠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경국대전을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마무리는 성종 때 됐죠. 그래서 경국대전이 통치체제를 자기 세조의 입맛에 맞게 통치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경국대전을 설치했다. 편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직전법을 실시했어요. 직전법은 뭐냐. 현직, 현재 관리에게만 땅을 준 제도예요. 그 전까지는 전직 관리에게도 줬는데 세조 입장에서 보니까 전직 관리들은 다 단종 편인 거야. 안 되겠다. 세조 내가 뽑은 현직 관리에게만 월급을 줘야겠다. 이러면서 직전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해서 외우시면 되고요. 자, 군사제도도 개편을 했어요. 중앙은 오의제로 개편을 했고 지방은 소규모 난 같은 거 발생했을 때 진압하기 쉽게 진관체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의제와 진관체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군사제도도 바꿨죠. 그러면서 보법을 실시했어요. 보법이라는 건 보인과 정군으로 있어서 정군은 군인이고 군인을 보조해주는 보인을 두는 보법이라는 걸 실시했다. 이와 비슷한 게 태종은 인보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농가를 10개 단위로 묶어서 마치 군인 소규모의 소대를 만든 것처럼 일반 농가를 인보법으로 구성을 한 거고 보법은 군인을 이제 보인과 정군으로 나눠서 군사체제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세조 때 개유정란이 있었죠. 개유정란을 일으키니까 지편전 사육신이나 이런 지편전 학사들이 다 단종편을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편전을 폐지해버렸고 그렇게 개유정란을 일으키면서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죄책감이 커. 그래서 강경도감에서 이제 불경을 감행하면서 이제 반성을 했다. 그리고 강경도감은 세조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세조는 태종보다 더 강경한 사람이었죠. 친형도 죽였으니까 그래서 강경한 세조 이렇게 해서 강경도감을 설치했다. 이걸 연결하시면 되고요. 세조는 사람을 많이 죽여서 원안을 많이 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자 들어가는 게 많더라. 원각사지, 시층석탑, 원각사, 원상제, 원구단 이런 원으로 시작되는 게 많더라. 그리고 세조 이름이 세조가 세금조, 세금조 이런 얘기잖아요. 이 세조 이름에서 세금조 이걸 가지고 외울 수 있는 게 팔방통보는 어떻게 외우시면 돼요? 팔방. 방이 여덟 개면 놀리지 말고 전 세를 줘 세를 줘라 이렇게 해서 세조 연결하시면 됩니다.